어 난 지금 라인이언 의자 대기 중 야 하필 업피치야 아 웃으면 안되는데 미치겠네 못먹고 아씨 맥 진짜 안돼 아무것도 안돼 게임이 안돼 장엽.. 장엽살이 잘못했다 진짜 어디야 거기 어디든 섞어먹었어 아 그거는 안돼 블랙컨슈머가 될 수가 있어 그렇지 장용도 대답했으면 나락갈뻔했다 희망함수 희망함수 희불을 누가 그렇게 빨리 챙겨먹네 우리 파티는 선장님이 근데 진짜 잘 먹어요 바로 아니하다 이게 스카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안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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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중처럼 맞은 것도 알지 사중처럼 맞은 것도 알지 상여자네 상여자네 견져낼 수 있어 주인장 견져낼 수 있어 주인장 견져낼 수 있어 주인장 견져낼 수 있어 주인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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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집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장판 빼니 알겠어 빨간 페스터 빨간색 나온다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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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주 수고하자 뱀에 아 이퀴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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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할 수 있었는데 557 중 네 저 555에 있을게요 가세요 557 중 잘못 봤다 사법을 들어가요 수파요 야호 그림자 빠지소 빠지소 그림자 그림자는 이쁘게 그림자 빠지소 다시 끝났소 간다 틀컷틀컷틀컷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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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엉덩이를 벗어난다 허브람수 들어갑니다 내 벨이 지켜 엉덩이 제발 나를 봐줘 나를 봐줘 제발 엉덩이 같다 아니야 서림장 위로 올라감 안 돼 아 9시 11시 나이서 위로 올릴 때랑 밑으로 올릴 때랑 비명소리가 다르다 흐흐흐흫 카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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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빼게 있어 그치 한 번 더 무료는 내가 한다 아 멋있다 2벌 들어갔어요 아 아 진짜 잘 잘 참 빠이빠이 이게 안 맞아 나 그림자 이쁘게 빼줘 이당이 디라스 이당이 디네요 이당이 옆에만 조심해요 야 이거 찍고 안 해 달탈보단 이게 나 와 진짜 귀신 같다 나 지금 치명상 10초 남았을 때마다 갱심되고 있는데 아 아 죽여 죽여 아 우리 형 뭐 가야겠지 아씨 뭐야 오오오 죽여 죽여 아 너무 아파 좋았어 어 가리가리 너무 아파 와리가리 빨강 그거 엑스 엑스 왓 너 여기 버블 들어가요 아 저 발도라고 해야겠다 와리가리 아니 그것은 힘부 아 동의빠르 아주 빠른다 ㅋㅋㅋㅋ 내게 아무리 가까이 붙으면 심히어 도련님 암스요 빨간 패턴 조심 네 중뒤 암스 나은가? 아니다 그쪽이다 저인 듯 아 아 아이 머리가 망치요 배가 먹는다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앞에 조심 방식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가운데 6시 생각하세요 네 6시 생각 11시 6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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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화야 뒤로 가이소 멀리 가이소 직각이구나 직각 직각 자 이거 스페이스 생각해요 끝나고 네 맞으면 난감해져요 왼쪽 나 왼쪽 자지는 사람 왼쪽 오던가 3시 하나 5시 하나 하나 없어질까봐 무서워요 선착용 암수 예스어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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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글차 거기 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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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을 빼기라니 엑스 차 아 고마운데 엑스차 할라 이쁘게 빼요 이쁘게 빼고 갈게요 일단 7시 1시 확인했어요 아 너무 좋은데 와 와 좋아요 피토라 피토라 피요니님 암수 마시는 격돌 무건스에 들어간다 난 더이상 말 수 없어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 아 안돼 많아 이다형의 힘은 다른 입에 집중해 아 제발 이다 장아 기다려라 좀만 우리가 효도할게요 이다님 다시 들어왔구요 버블 들어갑니다 안멩 클리어한 순간 아 오케오케 아 네 아직 4초 남았었잖아요 이다님 우리가 잘할게 아니 두 번이나 왔버린다 아프지마 말걸지 마시랍니다 네 이다형 나야 나 웃 concerning 래요 어구 누구 어? 어 저희는 이거 fonctionne 좀 빡딜해줘야 돼 요미 이다영 암수 킬 탑 흰 움직여요 움직이세요 좋아요 날라간미데이 마리나 파요 똥소음 잡을 때 팍 딜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예 그림자 쓰냐 이 자식아 그림자 쓸거냐 이 자식아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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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자 쓸거냐 이 자식아 오케이 퍼펙트 가이 퍼펙트 가이 동인양 암수 상법을 들어가요 경기 배관을 먼저 해보실 것 같은 이상현 기프트 99% 가이 나이스 자 끝나고 패턴 봅시다 예스 이거 하고 뛰기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피했어 나이스 이거 그림자니까 가운데로 오면 안 나와요 박수비로 날려야 박수비로 오지마 박수비로 오지 박수비로 오지 겹쳤다 5시 멈췄는데 아비 아비 어 제발 나 심포 중이었어 와 진짜 개다행이다 왕시주 있어 왕시 있습니데이 땀 나오겠다 땀 제발 아 펜톤 보고 좀 미리 나가요 아 아 난 중술하고 미리 나가 있어 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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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나가자 여기 아 오히려 좋다 일로와 일로와 아 빼도 돼 우리 시간 되게 많아서 그냥 빼요 빼요 아 이리와 일로 오라고 아이 바본데 딜하자 아 이 자식 진짜 답답해 정상됐다 왼쪽 옆구리 옆구리 머리로 시정 쓰던가 시정 쓰던가 서리명 암수 이어주세요 손짱이 형 다녀오세요 갔다올게 용맹 백걸을 절대 탐내지마 퍼펙트 라이스 퍼펙트 또 이거 끝나고 패턴 봐야됨 오케이 어 딜 좋다 낙사 조심하시고 여기 auf 악 Switch 우리 역시 만들어 service 로 여론 빡 질타이밍 대상자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질타이밍 이거 일반 패턴 롤지마 패턴 질타이밍 이것도 저 이거 심포 올려드릴게요 좋아요 지금 얘 얼굴 12시 이제 짭입니다 피할 준비하세요 일반 패턴 머리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처음에 칼 나오기 전에 그 생각하면 됨 4월 들어갈 거에요 짭짭 짭짭짠 나와나오는 어쩌리요 여기로 하여 아 아 아 아 손절 손부 좀요 나 나다 나야 뭐야 뭐야 여기로 말하고 발바 그거 밖에 타 터져요 아 다음은 히든 리나볼 때 선장형 암수형 이거는 위험해요 시장 써야 됩니다 이거 진짜 무조건 시장 써야 된대 아래! 시장! 잘했어 잘했어 그냥 시장 2개나 있어 1반 1반 가만히 있는거? 가만히 가만히 히든 리나볼 때 선장형 암수입니다 예스어? 예스어 버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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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때려 세게 때려 지금 세게 때려 아 잠깐만요 예 세게 때려 예 세게 때려 인형아 너 들어가면 암수다 응 못 갈까 오케이 다 들어갔어 이 파티 지금 인형이 말고 암수 있는 사람? 이곳은 어둠 다야 어글자 어글자 이제 강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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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니님 이것든 암수여 주세요 네 암수 질타임 강화 패턴 조긱 조긱 나이스 나가나가네 나가야 돼 시장했다 시장했다 나이스 조니 잘했어 잘했어 조니 조니 나이스 천둥 남한실수 안한다는 마인드 큰칙이에요 진축 실패 잘 치러요 티 조심 나이스 정화 한신에 빼주는 거 생각하고 네 한신 3범 올려놨어요 주인위에 보고 아래 봐요 괜찮아요 별로 남아가지않는데 조심해 넘어갔다 음 개량아도 아까 하면서 던졌냐? 차분하게 자 오케이 네 폭탄 오른쪽 갑니다 네 나머지 왼쪽 날씨 쌓인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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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넨이 짜리 오케이 오오 너도 잡고 싶어 여기만 오면 왜 이러지? 마우스 자 여기만 넘겨도 돼 네 집중했습니다 잡다 놓고 죽게요 뒤로 파고 아 아 아 아 아 이거 나오면 그 대각선이랑 똥패하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에이 에이 격솔 때 암수 나야 암수는 1번 파티 밖에 없어요 어 격솔 암수 나야 네 그럼 또 일시 사인 주세요 바뀌면 암수는 안전하십니다 제가 자 드림자 빼요 네 네 또 한 번 맞춰주세요 썼습니다 또 위험해 이게 위에 점은 1시 보고 슬래의 가운데 있어요 일어로 하나 있어요 일어로 하나 있어요 일어로 하나 있어요 세 줄 더 까면 세 줄 더 까면 그저 이제 강화 패턴입니다 오직 빨리 와 빨리 와 강화야 강화 다 까던거에요 다 똑같아요 강화에요 뒤로 한번더 나 나 안됨 시정이에요 안됨 시정 네 자 7시면 올게요 9시 오케이 핑 찍은데로 모였어요 해가 격돌 어 왜 저게 나와 아야야야 아 뭐야 유령 캐 갈거니까 해 뭐해 어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지폐 오케이 집중할게요 유령 유령 잡혀도 됩니다 잡혀도 돼요 용맹 되지 연임이 암수요 네 암수군 아잠마 분신 빼시고 칼날 나와요 분신 안겹치기 칼날 안되면 시정 이다영은 저 여기 있을까요 아 빨칼패턴 먼 사람한테 브리핑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즉삭이 나와요 다영은 저 안보입니다 돌돌이 따라가세요 집값 집값 1파티 암수 남은 사람 말해주세요 승헌이 그럼 이다영이 이어주세요 어 다음 광씨 광씨 어 법으로 올라가요 엑스 엑스 자 마지막 심포로 이자 이런거 시정 뒤를 더해야돼 지금 반박하려 나이자 와 와 와 와 나이자 나 화장실 갔다올게 와 이거 봐 이거 봐 봐봐 이거 봐 아 이거 난 자동스킵 안했지 와 벽돌을 마지막 때 나 억으로 받네 어 나이자 벽돌 없어도 잡아서 잘했어 괜찮았는데 얘들아 진짜 잘했어 결국 클리어 아휴 며칠만 했겠냐 해냈다 와 인마 얼굴 보기 힘들네 아 올성클이다 우리 참 난 올성클이네 올성클 좋았다 벽돌 안됐어도 침착했던 여러분들 모습 최고였습니다 아 진짜 우리 최고다 멋있다 살았다 와 우리 3 갈 거야 드디어 와 4번 드디어 간다 와 이리 간다 며칠마나 가는거지 11일만에 갔나 12일만에 갔나 이제 4관 컷신 4관 컷신 볼 수 있는 자격 생겼네 아 오래 기다렸다 고생했구나 흠 흠 생존자들은 모두 바라트론 밖으로 구출하였다 생존자들은 모두 바라트론 밖으로 구출하였다 흠 안녕하세요 로스트리머 레이더입니다 형 발약 끊컨 지렸다 인큐 컴맨 내가 진짜 이거 망령애랑 같이 볼라고 지금까지 참았다니 흠 의수붓게 잡고 있어 너 가면 벗겨졌잖아 이 자식을 맞아 아무걸로 가졌네 와 이걸 드디어 보는구나 와 와 와 와 이불 봐 야 와 벌렁거려 진짜 병신구 4관 350초 흠 흠 흠 5두 장면 버프 미쳤다 3관 글 축하해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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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드디어 나이스 나이스 정말 고생했다 잘한다 성공하셨습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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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